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님께로 인도하소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쓸 수 없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한가지 이후 깨달아 살아가기를 나는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나눠줄 수 없을 때 나누는 상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셨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을 거두리라 오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한가지 이후 깨달아 살아가기를 나는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나눠줄 수 없을 때 나누는 상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셨네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셨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이름을 거두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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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거두리라 내가 이름을 거두OULD